안녕하세요. 마이린 오빠, 마이몬입니다. 제가 크리에선 친구들과 프레임을 누락시려 봤는데 저희가 에어팟 차트를 꾸면 크리스마스상으로 진짜 에어팟을 꾸미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 친구들이 열판 시켜서 에어팟을 꾸볼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진짜 에어팟을 가질 수 있을까요? 여러분 누가 보겠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. 가위바위보로 숙소 정하게 하려고요. 제가 가위바위보로 숙소를 주문했는데요. 먼저 아로리가 첫 번째 그리고 아로리가 첫 번째 그리고 아로리가 첫 번째 아니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가로리는 제가 세 번째입니다. 네 번째입니다. 봐요. 에어팟을 또 한 번 해드릴까요? 에어팟을 열어버린 지 한 몇 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. 오늘 꼭 먹고 싶습니다. 가자 가자 화이팅! 진짜 제가 이거 한 번 해봤는데 잘 안 돼요. 16만 선택을 했는데요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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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과연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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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 타겟을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오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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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연속된 시스트입니다! 해밀! 고맙고 있을까요? 여기 뽑을 수 있을까? 잘 아세요. 너무 자신한 자 지금 엄청 신중해 보고 오우! 아아아아 잡아보지도 못하고 끝나 유리 선배입니다. 두 번째 조언서 뭐야 뭐야 패밀리의 유나라! 제가 계속 엄마 거를 빌렸는데 저도 제 개인의 에어팟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이번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보급적 소개 어 미친 것도 하고 있나 도착 아아아아아아아아 니빈이가 매주 많이 해줘야 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유리와 똑같은 필수라고만은 예쁘다 아아아아 아지, 뭔가요? 이거 애매해요 위치가 너무 아 마지막인데 그리고 에어팟 갖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거 같아요 이거요? 롤라이 코스 테드였는데 아아 아 이게 뭔가요? 제가 지금 갤럭시 로드를 잃어버렸는데요. 오늘 에어폰을 얻어서 지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뭘 노리는 거예요? 어 뭐하지? 이거 할까? 이거 하자 이거 이거. 엄마가 살짝 긴장하고 있었어요. 맞아. 이쪽에 걸릴 수도 있잖아 엄마. 어? 어? 이거를 딱 잡아봤어. 여기 바로바로 이어갑니다. 이걸로 씁니다. 아! 반영 대번째입니다. 갑니다. 할 수 있는 거예요. 오! 아! 왜 계속 놓치는 거야? 여기가 다행히가 다행히가. 내가 걸릴 것 같은데. 오! 잘 잡... 아! 제 차례입니다. 저는 지금 에어팟이 있는데 누나가 지금 에어팟이 없어가지고 만약 제가 벗게 된다면 누나를 꼭 주고 싶어요. 아! 이거 이거 이거. 잘못하면... 와! 어! 아! 아! 어! 신중하게 막 시선에 방광하면서 비치 선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. 어! 비치 좋아요! 아! 아! 아니 저는 레벨이 있는데 누나가 주고 싶어요. 난 이 상자 잡아도 된다 나한지 아쉽다 잡았죠? 난 이 상자 같은 거 잡아도 된다 이거 안으로? 어?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누라고요 네 각자 두 번째 길을 밖에 냅니다 첫 번째 바로 바로입니다 정말 죽나고 만든 이 이벤트인데 친구들이 잘 못 뽑네요 이번 판에는 꼭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퇴근하라 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남매가 되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나 몸 잡은 거지? 이거를 공룡해 공룡해 좋았네 자 과연 오 아 이 이거 이거를 한 번 더 먹으세요 대박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케이 신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에어밋 없습니다 엑소 다 다 다시 아 왜 손으로야 울고 남무 하지 말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 아 우리 아 아 아 아 마지막 아 아름이기 능력으로 두번째 누나가 시작할게요 제 애가 가지고 그래 유나는 지금 엄마예요 굴려주고 있나요? 맞아요 굴려주고 있어서 유나가 따로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닿질 않아요 집게가 유나씨 자기가 다르게 집게가 다르게 기계가 많이 없습니다 오! 잘나가iem 이 기계 집게가 너무 빽질 다 안하면 가져가 어때? 빽질이 걸렸어 이제 몇 번 남는 거예요? 황원이요 얘까지 한판을 두번이요 대박 오바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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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트랙 누나 10때마다 뽑아라세요 과연 제발 뽑아라 각자를 이렇게 맞춰야돼 뽑아질 것 같은데 뽑아질 것 같은데 뽑아질 것 같은데 제발 제발 가보겠습니다 제발 뽑아질 것 같은데 디노 오빠 잘할 수 있겠어요 저기가 이제부터 이게 보장하잖아요 안 먹어 뽑지도 뽑으시려고 안해요 오빠 안 뽑아 도왔어요 진작에 오와 과일이 잘 잡는 것 같긴 한데 자고 나오지 보세요 와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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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번인가요 네 마지막 번인가요 제발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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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여러분 뽑았어요 이제 바로 이 밖에 남자라서 형 누나들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는데 최민이 과연 뽑을 수 있을까요? 진짜 마지막 다섯 번입니다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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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습니다 와 뭐야 와 저희가 200,000원을 Selena 손불이 지금 쓰는 걸까요? 한번에 세번 달랐어요 먼저 세번성을 다 넣고 도전하면? 세네번째 오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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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오오! 으으으으으으! 외국어 하나 ele 정도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ishi 아 두간거인가요 아닌가 마지막 우리 sanitation 착하다 다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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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하지 무너지 소가 제가 완전 처음 시작할 때 누나들이 실패하는 걸 보고 못 뽑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을 딱 뽑으니까 기록이 넘겨요 아 저도 네 번째로 선택할걸 아 내가 네 번째할 걸 누나를 새로운 거 주고 짝퉁은 제가 짝퉁을 줄 거예요 오오2500원 정쿰, 에어팟은 누나 주고 짝퉁은 본인에게 갖겠다는 거죠? 네 내가 짝퉁을 준다라며 안했는데 네, 짝퉁과 진톰 모두 아무 사람, 남매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예~~ 실례합니다 누나에게 선물 주고 싶다던 탈웅이가 펄우니까 더욱은 Awesennu 난 인형 dt lawyers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에어팟 brothela 해 봤는데요 오늘 짐콤도 선물 주고 또 푸른 에어팟도 바롱이가 쓰게 되니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? 여러분 마이린과 마이린 친구들 그리고 마이맘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!